일어나자마자 야자수가 반겨주네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아침 6시에요 어제 하룻밤 잘 지냈습니다 텐트 좀 볼까요 그래도 다행히 젖지는 않았네 이렇게 위에 천장이 있어가지고 어제 샀던 그 핫팩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밤에는 추워 아 이거 무슨 4월인데도 밤에는 와 2시, 3시, 4시는 어우 추워서 미리미리 이렇게 해야지 안그러면 추워서 깨 아 샤워를 하고 싶은데 샤워를 할 수가 없네 어제 그 사장님과 여기 그분들 9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준비해서 가면 돼요 여기가 미찌노에끼 건물이고요 아침이라 보일런지 모르겠네 저기가 이제 바다입니다 아침으로 먹으려고 해요 맛있다 밥이 먹으려고요 아침에도 먹으려고요 날씨가 묻는 게 더 많아 아침에도 먹으려고요 아침에도 먹으려고요 오늘 급할 건 없어요 오늘 멀리 까지 안갈까 미치노에끼 피닉스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일차 바이오바 기분은 상쾌하네 샤워는 못했지만 아침 공기가 정말 상쾌하네 빨리 샤워 좀 하고 싶어 아침 공기가 쌀쌀하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기온이 오르는 거는 느껴져 지금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야 랍스터가 엄청 큰게 있다 랍스터 전문점인데 여기 터널은 FM AM AM FM 레지오 1363m 1.3km 1.3km 터널을 언제 다 가나 길다 길어 참 길다 뭐가 눈에 잡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선글라스를 끼워야 될 것 같아 저 앞에서 터널인데. 핵 plantation 끼워도 되나 anybody here 다른 반 아 또 터널 나오진 않게 쏙 터널은 없다 이제 이게 도깨비 빨래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썸메세니치난이라는데 모아이가 있어요 모아이가 저기 자 직진해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조금 유명한 데라고 들어서 우도신궁 오늘 특별히 뭐 할 것도 없고 장거리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들렸다 가겠습니다 터널 좁다 좁아 여기가 우도신궁인 것 같은데요 아 저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네 자 가볼게요 자장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놔뒀고 낙석주의라 낙석주의 뭐라고 적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 되겠지만 붙여 놔서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에 우도신궁 너무 자전거만 주구장창 타니까 한번 이런데 또 와보고 싶었어요 여기가 꽤 유명한 장소라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일본 뭐 그 신화 역사책 뭐 이런데 나오는 장소라는 거 같아 이런데 또 터널이 상당히 기네 현질 체력 아 여기가 그 신궁 가는 길에 무슨 무슨 수베니아 파는 곳인가 여기가 왔나 보다 여기 위도신궁 원래 이런 거 구경 안 하고 잘 안 하고 막 가는데 오늘은 멀리 갈 것도 아니고 오늘 캠핑장 갈 거니까 가까운 우도신궁이랍니다 우도신궁 아 옛날부터 이런데가 있었나 보구나 모아이는 왜 그려 놓으신 거예요 신궁에 모아이 석상을 왜 그려 여기는 누가 이렇게 시주를 한 거 같아 여기 누가 여기 세워달라고 본인들 이름 새겨가지고 여기 있다 위도신궁 본 아 바위 밑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짱 박혀 있구나 토끼들 토끼 머리 위에 5엔짜리 토끼 모양 나무판에다가 뭐 소원 적어가지고 붙여놨나봐 작은 휴식공간 아 여기 밑에 있네 와보기 잘했네 이렇게 돼있어요 아까쪽은 이렇게 돼 있고 아까쪽은 이렇게 돼 있고 감사합니다. 음 음 음 그런 신사에 있는 승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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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떠납니다 아 많이들 오셨네 그래도 아까 나 혼자 밖에 없었는데 구도신공 구경은 다 끝났고요 가보겠습니다 이제 캠핑 사이트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니치난시 들려서 아침 겸 점심을 먹어도 되고요 지금 9시 반 정도 돼서 가면 한 10시 반이나 11시 되니까 점심 먹기에 딱 좋은 시간이에요 여기가 니치난시인 것 같아요 니치난 병원이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자 여기가 니치난시인데 구시마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마켓이 맞나? 마켓을 갔다 왔고요 오늘 저녁 먹을 거 다 사버렸어 캠핑 이건 지금 먹을 거 이건 지금 먹을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이건 너무 따뜻해서 하나 샀고 그리고 야채를 안 먹어서 오늘 저녁에 야채 좀 먹으려고 큰 거 하나 샀고 샐러드 스파게티 라면 보고 하나 했고요 그게 있어요 신라면 하나 그 농구 거구리 하나 한국에서는 그리고 치즈케익은 여기 치즈케익은 한 번도 안 먹어 봐서 한 번 써봐 이게 이게 맛있겠다 이게 따뜻해 가지고 아 아까 딱 손을 댔는데 오 이거는 꼭 먹어야 되겠다 오약고등인가 뭔가 이건 오쓰시 한 번 먹어보자 스시는 가져가서 먹을수록 변해버리니까 지금 다 먹어야 돼 스시는 아 간장을 안 가져왔네 와사비 그냥 여기 간장있네 아 여기 간장있네 마구르 같아 야 너무 좋다 아 야 제대로인데 아 진짜 잘 먹었다 아 마켓에서 사먹는 게 더 저렴한 거 같네 마구르 회에 스윗시에 오약고동이라 그러나 휘동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거 먹었어요 돈까스동 캠핑장 가서 예약이 안 돼 있지만 일단 가서 그 접수를 한 번 해보자고요 간 거기에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샤워도 할 수 있고 지금 그러면 여기 터널은 아예 대놓고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사람도 안 되고 우마차 안 되고 자전거도 자전거도 못 들어가 그래서 터널을 우회에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터널은 아예 대부분 더 안 되는 거 같네 이제 터널을 우회에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터널을 우회에서 가려진 거예요 네 오 sorting 네 네 네 네 네 시댄샷 어디 여긴데 야 이거 무료로 이용할 수는 있는데 샤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는데 비시즌 캠핑장 같아요 이게 있어도 되는지 좀 고민인게 저기 텐트가 하나 있어 가지고 저분들이 만약 예약을 하고 왔으면 형편성에 문제가 생겨버리겠네요 일단은 반망 중 계획이 바뀌었어요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캠핑장 하고 미찌노의 길을 포기하고 한 30km 정도 더 가기로 마음을 결정을 내렸어요 그냥 두 번째 캠핑장 플랜 C 거든요 거기를 가는 도중에 웬 여성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되돌려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주시고 와서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왜 맞다고 왜냐하면 이혼일주 저거 제가 배너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한글도 있고 혹시 한국 사람인가 다시 되돌아왔대 그러면 자기가 드라마하고 2PM 다이스키 라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외진 산길로 들어와 버렸어 점점 산 정상으로 갈수록 길이 좁아져요 산 반대편부터는 아마 시곤 단위가 바뀌어서 그런지 신장로가 쫙 깔려있어요 이렇게 다룰 수가 잘 보이시죠 바닥에 딱 맞네 여기 산 정상이 맞구나 길이 이렇게 잘 돼있어 자 이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리막만 있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구시마까지 왔어요 여기는 구시마 스테이션 구시마 미찌노에끼고요 한번 제가 들렀다만 가볼려고 왔어요 학생들 공부하는 평 소스도 있고 여기는 아니야 여기서 제가 하루 묵는거는 불가능이구요 딱 봐도 급정이요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하 CaoSama 건IM아 거치니 분이씨죠? 가고시마 아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주셔 나 무서워 죽겠어 자꾸 주셔갖고 내려올수록 사람들 인심이 너무 후하시다 아까 그 마켓에서 산 도시락이 이거 옛날에 많이 먹었었는데 까마귀하고 독수리가 있어 여기에 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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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야생동물들한테 인간이 먹는걸 주면 안돼요 거기에 적응을 해버려 나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주겠지 피딩을 해주겠지 그럼 그게 길들여져 가지고 길들여지는게 아니라 익숙해져 가지고 계속 접근해 날마다 그러면 안 줄때마다 거칠어지고 더 훔쳐가고 막 그래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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